어린왕자 같은 자료 앞에 와 주십니다. 일단 사실 이런 시상식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색한 마음으로 자리에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익숙해지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또 컴백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런 감사한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남자 솔로 가수 부문에서 저를 떠올려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노래하고 또 가수라고 불려보면서 제법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서 정말 저보다 더 많은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안테나 식구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음악 아껴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게 받아도 되는지 진짜 의문이 드는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만간 드라마로 찾아뵐 계획이고요 확정이 된 건가요?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것 같고 다른 캐릭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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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